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크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아는 게 힘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반대로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 두 속담이 서로 정반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굉장히 헷갈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게 좋다는 건지 모르는 게 좋다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 정반대의 의미를 지닌 속담이 둘 다 모두 널리 쓰이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무언가를 안다, 어떤 지식을 얻는다 라는 데에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소화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지식은 분명 나에게 힘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식은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기도 합니다. 나에게만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할 경우에는 세상의 독이 되기도 합니다. 차라리 모르는 편이 행복했을 수도 있고 차라리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괜찮았을 일을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여 오히려 망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같은 지식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갔느냐에 따라 세상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합니다. 같은 의학 지식으로 어떤 이들은 질병을 이겨내는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들지만 어떤 이들은 사람을 죽이는 독가스나 세균 무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단지 예수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냐 알려주시지 않느냐의 여부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지식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여부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되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이 준비가 된 이후에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경우 아는 것이 힘으로 여겨집니다. 많은 이들이 더욱더 좋은 전문적인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걸 위해서 좋은 학교에 가고 그래서 좋은 학벌을 가지고 학위를 따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식을 얻기 위해 애쓰는 것에 비해서 자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데에는 자주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진리를 깨닫고자 한다면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해 애쓰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그 지식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거기에도 똑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진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 또한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마찬가지로 알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지식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된 후에야 하느님께서 알려주시는 지식을 진리로써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